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오늘은 손오프의 와이파이 메터 미니 드라이컨택 스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고문이나 대문 그리고 리모컨의 버튼 뭐 이런 다양한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 홈킷이나 스마트싱스, 구글홈 알렉사 모든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메터 코드 그리고 결선도 몇 개가 있고 본체가 바로 있네요. ACDC 모두 지원을 하고요. 스위치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펙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220V 전원을 공급을 해볼 겁니다. 자 2위 링크 앱에 먼저 연결할 건데 2위 링크 앱에는 메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앱에는 쉽게 연결이 됐고 여기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켜도 작동하죠. 자 설정들 한번 쭉 볼게요. 아이콘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스위치 모드 메뉴에는 스위치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개의 모드가 있는데 맨 위에 펄스 모드는 이제 푸시 스위치, 모멘터리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엣지 모드는 로커 스위치를 연결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똑딱이 스위치죠. 스위치 상태가 바뀔 때마다 릴레이 상태도 반전이 되는 거죠. 팔로잉 모드는 스위치 상태랑 릴레이 상태가 항상 동일하도록 하는 모드고요. 그리고 릴레이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스위치로는 작동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푸시 알림이나 오프라인 알림, 로그도 볼 수 있고요. LED 불빛을 켜고 끈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정전된 후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전원을 켤 건지 끌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번엔 인칭 세팅을 보겠습니다. 인칭이 뭐냐면 릴레이가 켜졌다가 일정 시간 후에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초로 설정한 뒤에 작동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켜졌다가 2초 뒤에 꺼지게 되죠. 저는 실링팬 리모컨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인칭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 원리를 가볍게 살펴볼까요? 드라이 컨택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스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손오프 미니 D를 켜면 선이 이어지는 거고 끄면 선이 떨어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을 붙였다 뗐다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전선에 도통 테스트를 해보면 삐 소리가 납니다. 반대로 선이 떨어져 있을 때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 자 이제 손오프 미니 D의 공통 단자하고 이제 노멀리 오픈 단자에 연결한 뒤에 전원을 켜보면 삐 소리가 나죠. 자 이 말은 전원을 켜면 이 손오프 미니 D가 접점을 이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싱스에 메터로 연결을 해볼게요. 기기 추가해서 메터 QR 코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오프 미니 D라고 연결이 됩니다. 메터로 연결된 장치들은 이제 세부 설정을 대부분 못하죠. 설정에 가도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만 켤 수 있는 건데 2위 링크 앱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인칭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전원이 켜졌다가 꺼지는 거고요. 일반 스위치로 켜도 동일하게 인칭 모드가 작동이 되죠. 자 2위 링크 앱에 다시 돌아가서 인칭 모드를 끄면 이번에는 스마트 싱스에서 제어했을 때 전원이 꺼지지 않죠. 2위 링크 앱에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도 다른 플랫폼에 메터로 등록이 되니까 제품의 세부 설정은 2위 링크 앱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애플 홈킷의 연결도 쉽게 할 수 있죠. 스마트 싱스에서 메터 코드를 공유하고 애플 홈킷에서 그냥 QR 코드를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구글홈이나 알렉사 이런 앱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메터로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켜져있다 꺼져있다 이런 상태는 알 수가 없고요. 리모컨처럼 그냥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실링팬 리모컨에 연결해 볼 건데 여기 두 지점을 전선으로 연결해 보면 리모컨이 신호를 보내죠. 이 두 지점에다가 손오프 미니 D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동작을 얘가 대신 해주는 거죠. 여기에 납땜을 하는 건 어려워서 그냥 글루건으로 붙여버렸고요. 리모컨의 전원 버튼 접점에 연결된 전선을 손오프 미니 D의 컴 단자와 노멀리 오픈 단자에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앱에서 스위치를 켜면 리모컨 신호가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물리적 스위치로 작동해도 리모컨 신호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실링팬이 잘 작동하죠. 이번에는 리모컨에 연결했지만 예전에 모션 데스크에 드라이 컨택 스위치를 연결한 적도 있죠. 이런 드라이 컨택 제품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는 장치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도어 센서같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손오프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제어할 수도 있더라고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손오프 공식몰에서 12.9달러이고요. 알리에서는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